적당히 해라 엄태 엄태균 똑바로 하라고 엄태균 운명이 엄태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을지 알게 됐네 뭐라 아주 욕칠 것 같은데 센터포? 센터 안보여요? 1번 락 10번 하나 1번 하나 4번 스나이커 4번 스나이커 4번 스나이커 4번 스나이커 하나 더 다운 나이스 10번 이었나 아까 10번에 하나 있지 않았어요? 네 있었어요 못 바다가 안보여요 1 1 나이스 남의 놀기라 욕은 안할게요 일 가셨어요 다 스나이커 다 스나이커 다 스나이커 다 스나이커 음 10번 쪽이시고요 10번 쪽이시고요 10번 하나 더 있고 10번 다운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숨어있네 나이스 라스트 10번 놀래 10번 없는 소리 들릴게요 네 다 스나이커 다 어? 나이스 다 안갔네 욕이 계속 보이네 욕을 없애야되는데 얍 좋았어요 다 스나이커 아이고 센스나 이봐 센터스나 그대는 센터에요 빛구 빛구 E 빠르다 센터 좀 봐주세요 B도르 10% 도전 중 오, 나이스 10% 다운 10% 하나 있고 10% 하나 있고 수납다 2목보 있을 수도 있어요 3마리 스포 어디쪽이에요? 먹었어 갔어 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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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가는데 띄가는데 개울사운드인가? 아 우리편 사운드 방금 4번 핸낙지 오 비털 어?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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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절대 안 보이고 절대 안 보이고 와 저기에 있네 나이스 나이스 저 위치가 좋은가? 아 충분히 안 보여 네 숨이 약간 반토막으로 보이긴 하던데 나이스 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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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mon 다 폭파 다 폭파 다 폭파 다 폭파 나이스 저 에스펙 갈게요 나이스 나간다! 나이스! 나스트 10번이 나이스! 제가 먼저 나갈걸 와 전무한테 지금 몇번이나 농간당했대 근데 전무한테 4데스 같은데 4킬이 적은가요? 4킬이 적은가요? 1킬 빨라요 하나 더! 기둥이야 기둥 나이스! 오우 오 툴레우퍼 미션 컴플릿 미션 컴플릿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에이 뛰면 돼 나 정말 아 무섭다 자들 아우 깜짝 놀랬어요 3창 주문하고 3창 3창 제가 볼게요 아 3 하나 하나요 우와 오거 왔다 오거 났어요 1번하고 3창 나이스 3창 어 돌았네 저거 6번 안에 있어요 아직도 3창에서 돌았네 다시 도는건 아니겠죠 나이스 그 좋은 날씨다 무섭다 네 1 3 4 5